이번 재난지원금에서는 그동안은 대상에서 빠져왔던 유흥주점에도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지난 석 달 동안 600만 명이 룸사롱서 놀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진 바 있죠. 이런 걸 근거로 적어도 룸사롱 지원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의 주장인데 함께 들어보도록 합니다. 권인숙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가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지금 유흥주점에 주로 들어가는 것은 룸사롱하고 클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달란지점은 다르게 구분이 되고요. 숫자를 비교하면 지금 유흥주점으로 분류돼서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해 QR코드에 찍힌 인원수는 한 5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쪽 업계 분들의 주장을 보면 서울 시내 유흥주점의 67.8%, 거의 3분의 2가 30평 미만의 영세 업종이라고 그러는데 30평 미만의 룸사롱 클럽은 잘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냥 작은 룸사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클럽은 명수에서 들어가기가 힘든 게 그때 이태원 클럽 사건이 있고 나서는 여기는 영업 정지가 되어 있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여서요. 2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간 연인원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룸사롱을 중심으로 해서 연인원은 한 500만 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형 룸사롱도 있겠고. 그렇겠죠. 소형 룸사롱도 있겠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훨씬 소형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전부 합해보니까 지난 한 3개월 500만, 600만이 갔더라 이런 거라고. 600만, 600만이 갔더라고 하고 여기에 또 포함된 거는 종사하는 인원들이요. 종사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죠. 종사하는 인원들도 QR코드에 찍히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중에 고객이 몇 명이고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그것까지 분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좀 아까 박홍근 의원의 목소리 들어오면 17개 시도고 단체장들도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유흥주점에게도 그동안은 지원금 안 줬는데 200만은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왜 그런 결정을 한 거고. 우리 권 의원은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문제라고 보는 거는 지금 재난지원과 관련된 거여서 생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서두상공인들이나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특별 피해 업종이라고 해서 유흥주점이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에 지원 방식이 매출 규모나 매출의 감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통계를 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만 봐도 6월 15일부터 룸사롱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명령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룸사롱 이용 인원이 급증했던 거고요. 그래서 몇 개 업소가 될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추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대도시의 기업 접대를 많이 받는 곳은 사실은 여기 재난지원을 받는 게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저희가 본 거죠. 그러네요. 네. 저소득층과 영업 등의 직격탄을 맞은 분들에게 선별지원안에게 요번에 지원의 핵심이었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배분 방식에 있어서 그런 것에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거죠. 일반적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 얼마 이하이고. 그렇죠. 요번에 매출을 감소. 4, 5번 이하 20년 매출이 전년에 의해 감소한 걸 증정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증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별도서류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좀 특별하게 골라내고 있는데 이 유흥지점만 그걸 골라내지 않았는데 최근에 나온 이 통계로 보면 이거는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확인합시다. 서울 강남에 기사를 보면 방이 100개나 있는 초대형 룸사롱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도 200만 원 받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규모나 매출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한다라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균형이 지금 정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분들을 돕는 거고 이게 핵심인데 그거하고는 좀 취지가 맞지 않는 것이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저희가 문제지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이라는 분류 하에서 매출액이든 뭐든 이걸 이렇게 선별할 수가 없나요? 그런데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특히 특별 피해업점 같은 경우는 영업 제한을 했던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나 매출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신다는 명분이 쓰는 건데 서울에 있는 음자론 같은 경우는 집합공지 명령을 해제시켜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쪽 숫자가 너무 엄청나고요. 그래서 좀 도이처리하고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리는 겁니다. 정부에 이런 목소리 내니까 무슨 응답이 없어요? 아니요. 응답은 못 받았습니다. 이미 법으로 통과되고 나서. 알겠어요. 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요. 아무튼 좀 후속 작업을 좀 챙기셔가지고 정부로부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유흥주점에 만약 그냥 지급을 한다면 뭔가 매출액이 됐건 뭐가 됐건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응답을 좀 들을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었습니다.